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옹고지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의 부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시간표까지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철저하게 사단과 흑암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또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창세기 3장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과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사는 언제나 보이는 환경과 현실에 영향을 받고 또 때로는 그 환경과 현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과 환경에 지치고 낙심하고 극기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도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포로라는 그 현실과 그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삶과 환경들이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경과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환경과 현실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세계보고마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우리가 확신으로 받아들이지만 막상 교회를 나서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현실 앞에서 언약과 말씀보다는 환경과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그래서 결국 환경과 현실 앞에 말씀 놓치고 불신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제의 모습 즉 근본과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로 실상이 아니라 허상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의 진짜 본질과 실상을 보지 못하고 가짜 허상을 가지고 언약과 믿음을 놓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3회의 일상 17장에 보면 골리아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사월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백성들이 그저 골리아시 가지고 있는 그 신체와 무기들 즉 껍데기만 쳐다보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려 40일 동안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데도 그 누구 하나 싸움에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골리아스의 껍데기만 바라보고 골리아스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즉 허상을 바라보고 허상에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허상이 아니라 실상 즉 근본을 본질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아스의 가진 신체의 능력과 무기와 어마어마한 전투력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아스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즉 실상을 제대로 바라본 거죠 실상을 바라보면 허상에 속지 않습니다 실상을 제대로 붙잡으면 껍데기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받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에게 가짜 허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옹고 지신입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옹고라는 것은 옛것을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지신이라는 것은 새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옛것을 온전히 익힌 다음에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옛것을 익히는 것이 곧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옹고 지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전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옛날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한 과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라는 치욕스러운 고통스러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그 과거, 그 옛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옛 시간, 그 과거를 아예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억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잊고 싶은 기억 또 다른 하나는 좋았던 기억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좋은 기억과 좋지 않은 기억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좋은 기억보다는 잊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좋지 못한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역량 바로 상처와 아픔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포로 생활했던 그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과거에 메이거나 묶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이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 상태가 늘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를 돌아봤을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또 나에게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 또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잠깐은 잊혀지고 잠깐은 시간이 지나면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나를 영적으로 다운시키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무서운 올무와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덮어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덮어두면 잠시는 넘어가겠죠 잠시는 건너뛰겠죠 하지만 덮어둔 것뿐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 올무와 함정이 되어서 나의 모든 영적 상태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정리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평생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고 버티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면서 무단히 애를 쓰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앞만 보고 여러분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정확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과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 정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힘든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모래바람 뜨거운 햇볕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힘든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죠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새 절기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생업과 나의 지역들을 원단 말씀과 또 매주 광단 말씀을 통해서 또 세계보금화의 전체 메시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정리, 언약 정리입니다 그리고 비록 코로나지만은 그래서 많은 현장을 갈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24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구원사역과 사대행전 29장의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지 하나님은 코로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은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나의 현장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놓친 현장들의 빈 곳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빈 곳 우리 지역의 빈 곳 나의 빈 곳 많은 현장의 빈 곳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역의 젊은 집사님들 가정 모임들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포롬들을 하냐면 직장에서 거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락방, 기도 모임 거의 중단된 상태로 거의 한 7, 8개월,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힘들었다 이런 포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직장 일 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서 기도 모임 다락방, 기도 수첩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걸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직장에서는 보니까 한동안은 교회 다니느냐 이거 조사했다는 거죠 왜?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가지 말란 말은 안 하지만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막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 난리가 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조사까지 한다는 거죠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처음 겪는 그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해야 되고 또 코로나가 기준이 되는 그런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놓치거나 현장을 빈 곳으로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나의 현장들과 현장의 빈 곳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현장과 그 빈 곳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치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대한 새로운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온라인으로 집중 훈련 제 교구 가면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셨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거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어떤 나이든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이 할머니를 만나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먼저 얘기해줬으면 진짜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급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냐면 얼마 전에 연예인이 자살했잖아요 햇볕 알러지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트러블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뭡니까? 이미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이미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단지 피부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문제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방치해 두는 거죠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빈 곳이 많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갈급하고 불안하고 더 힘든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현장들 속에서 어떤 언약과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인가 이런 현장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과 현장을 정리하다 보면 나는 응답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많은 응답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응답 정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세 가지 정리 언약을 정리하고 현장들을 정리하고 받은 응답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중요한 정리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적 발판이 되는 그런 영적 옹고지신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리 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은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때그때 닥쳐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그때그때 뭔가를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요소와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 레바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영토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미리 다 약속하시고 미리 다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난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가난 땅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언제 가난 땅에 들어갈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죠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아예 열한 지파에게 미리 땅을 다 분배해버렸습니다 장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아직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안에 살고 있고 그런 불신 가문에 속해 있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는 아직까지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섬기는 그런 우상 천국의 동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미리 부르셔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미리 언약을 주시고 미리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현실들은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그 세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세일을 약속하셨고 세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세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물을 내겠다 그래서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포로되어 있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광야에 길을 내고 무슨 사막에 강을 내고 언제 우리가 이것을 마시고 회복될 것이냐 도저히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현실과 상황과 문제뿐이었습니다 광야는 원래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 물 한 방울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하나님은 아예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길이 없습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바라볼 때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한 이 틀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생각과 기준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새 일과 그 새 일의 역사를 새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옛 틀에 잡혀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든 불신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옛 틀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옛 틀을 벗으라는 겁니다 포로데에 있는 그 상태를 벗으라는 겁니다 2021년 비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리고 올해와 같이 코로나 뉴노멀 시대가 연장되고 코로나가 보편화가 되고 코로나가 일상화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세상은 앞을 다투어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거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바벨탑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대단하게 쌓아 올리더라도 결국에는 한계만 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미리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과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2021년 받을 말씀의 그릇을 여러분이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 미리 보는 것이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미리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말씀 담을 그릇을 준비하려면 영적 상태를 새롭게 회복하고 믿음의 그릇을 새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릇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새로운 시작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전 일, 옛날 일, 모든 잘못된 옛 틀 하나님은 다 벗어버리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거지 같은 그릇에 쓰레기 같은 그릇에 담아두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이상한 그릇에 담아놓아 보십시오 딱 봤을 때 맛없어 보입니다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로 맛없는 음식이라도 아주 멋있는 그릇에 담아놓으면요 맛있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는 겁니다 그릇의 문제예요 깨진 그릇, 상처난 그릇 아무리 담아도 말씀이 새워버립니다 깨진 그릇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새롭게 회복하고 믿음의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의 모든 응답이 발판이 되어서 새로운 2021년도를 미리 보고 정복하는 그러한 영적 옹고지신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